집이 굉장히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오배 프린스라고. 세호랑 얼마나 친하신 건지? 데뷔 했을 때 더 친하고요. 결혼식도 포르차이 지나고. 네, 10년 넘게 진짜 싸우신 것 같아요. 야, 그거 제술이다. 대박이야. 추운 데 있다가 햇살 받을 때 따뜻하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우와, 멋있다. 시륵 같은 바다 속에 손질기 빛이 나는. 좋겠어요. 좋겠어요. 좋겠어요.